세롬아 세롬아 큰 낙 오늘 세롬아 재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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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너무 신났다! 재밌었어? 우리 재영아! 우리 재영아! 우리 재영이가 알아듣으면 끝나서 전화통화를 할텐데 영상통화도 하고 그치? 재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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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저기 가서 너를 꼭 닮은 아이를 만났어 아 귀여워 표정이 재롱이에요 그러네 표정이 재롱 재롱이 어 그러네 잠깐만 그러진 말자 아사아사 재롱아 그럼 오크나 하와이 갔잖아 하와이 하와이 모자야 귀엽지 저희 이거 쓸 수 있나? 사랑 거야? 아니야 이거 강아지 핏샵에서 산 거야 뭐 한 리트리버 어 나는 뭔가 이게 귀가 나오는 데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쓰지 싶긴 했거든 재롱이 하와이 모자 아니 예쁜 하와이 셔츠 있는데 지질이 같아 그리고 우리 재롱이가 이거는 미리 샀어 이거는 재롱이가 다음 달에 생일이잖아 귀엽다 이게 뭐야? 케이크 케이크 인형 우리 재롱이 미리 샀어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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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게 이게 인형? そして 완전 대형년용이네 거기에서 강아지들은 이런 거 안 가지고 놀아. 최롱아, 이게 미국 강아지들 노는 거야. 나도 이거 보고, 야 이게 뭐야? 야 최롱아, 최롱! 놀랐어. 거기 강아지들은 정말 그렇구나. 근데 혹시 얘가 적응 못 할 거 대비해서 작은 버전도 가져오긴 했거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이거. 훌라걸. 이거 입혀야, 최롱 이거 훌라걸이야. 최롱이는 보이는데 이거 한 번 입혀 보려고 내가 이거 또 사왔어요. 최롱이, 최롱이 입혀 보려고 혜민아가 사온 게 많아요. 저거 마음에 드나 봐. 근데 저거 먹겠다.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이빨에 걸어서 들리지가 않네. 최롱아, 최롱아. 최롱아, 너무 귀여워. 최롱이 우리 훌라 보이예요, 훌라 보이예요. 근데 가슴이 있어. 원래 훌라걸이 너무 귀엽지 않아? 최롱아. 최롱아, 최롱아. 최롱아, 이상한 거 입혔어? 최롱아, 이거 널 생각하면서 사온 거야. 이거 와이키키 크리스마스 스토어에서 산 거야. 너무 귀엽죠, 최롱아. 최롱아, 마음에 드러냐? 마음에 드러냐? 마음에 드러냐, 여러분? 방금 훌라춤을 춘 거 같은데? 우리 모자, 케이크, 미국 강아지 장난감. 그래도 양쪽으로 보면 최롱이가 선물 제일 많아. 아까 내가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언니 기다리면서 큰 나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최롱이가 모기, 응? 이렇게 해가지고. 좀비야, 좀비? 이래서 찾아서 깜짝 놀랐는데. 최롱아, 최롱이는 큰 나라는 말을 명확히 아는 거야? 신기하지? 신기하네. 귀여워. 앉아. 재롱이 약간 꼬지라고 나 몰랐네. 우와, 저 뒷모습이 너무 귀여워. 뭐야? 재롱아, 이제 그만 벗을래? 응. 최대한 벗자. 이 정도 체험했으면 됐어. 응. 이제 이런 게 다 기념품이야. 원래 기념품이 그냥 이런 거야, 재롱아. 잠깐 하고. 어디다 이제 또 보관함에 넣어주면 돼요? 입고 넣어. 재롱이.. 재롱이 왜 묵념중? 재롱이 왜 묵념중? 재롱. 귀여워. 재롱쓰. 비스듬히 써서 더 힙한데? 아무튼 내가 가져온 걸 다 잘 가지고 놀아서 보람차근.